아 저게 무슨 얘기 한거냐면은 한 학생이 잘못했다가 저 액션 나왔었거든요 저 상품 안 나왔었어 진짜? 고인물로 막 그러셨네 그 나 저거 바꿀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아 무시주의 이기다 안돼 안했죠 지금 영화가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분산에서 배웠는데 어차피 데일리가 다 여기에서 나왔어요 다 여기서 간단하게 복습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중동사 심화라는 녀석을 말할거에요 아 복습하고 문제집 중에서 좀 이해가 안되거나 그런거를 저는 지금 담은 다음에 다음에 챕터 세븐 나랄까 중동사 심화라는 녀석 그럼 옛날에 우리가 지난번에 분산연습되는데 데일리랑 어차피 얘랑 똑같으니까 지난번꺼 한번 배송을 해볼게요 오케이? 우리 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 대부분 이번 숙제 소식이 좀 많았죠 아 얘들이 이번에만 이렇게 준거야 알았죠? 그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야됐었고 그 다음에 기본업법도 해야됐었고 그것도 빅쩍스톱하니까 이거였잖아 저번에 바뀌고나서 선생님이 너희들 얘네들을 채워주려고 한거에요 얘네들이 안되있으면 앞으로 수업이 지옥이에요 안개덩어리에요 얘네들이 되있으면 이해의 영역으로 다 넘어갈 수 있어 처음에 동사가 됐는데 알았죠? 아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분산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분사도 중동사야 아니야? 중동사야 아니야? 맞죠? 맞지? 중동사야 그래서 자 분사는 동사가 분사 뭘로 대신한거야? 항우사로 분신한다고 그랬어? 맞지? 형사는 녀석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AM과 보호자에게 들어간다니까 기억하네 AM과 보호자에게 들어간 지난번에 한거니까 지금 빠르게 붙은거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현대 분산하는 녀석은 현대 분산하는 녀석은 ANG이 현대를 튄다고 그랬구요 여러분들 조심히 알리게 동명사는 차이가있죠 동명사는 주어 복종 보호자에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 AM과 보호자에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역할이 벌이니까 능동과 진행을 해줘요 맞죠? 능동과 진행을 해줘요 하고 있는 어머하게 하는 뜻을 가진다 하지만 과거 분산에서는 EDM 뜻을 EDM 형태를 띈다고 그랬어 맞지? 맞죠? 여러분 과거 분산에서는 참고로 우리 삼만들 옛날에 키워들었죠 맞죠? 고 렌트 고 여러분 과거 분산에서는 여기 마찬게를 눌러서 얘들아 잘 봐라 영어시 실제 몇개가 내가 완전 두개예요 지금 무슨 삽소리가 12개 아니에요? 12개 12시제라고 얘기하면 맞아 과거의 미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10시제라는거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디서 설명해줄거냐면 이거를 나중에 가정법이라는 뜻을 설명해줄거예요 여러분 실제는 절대시제라는 3개씩 나눠줘요 수생이상 수리하는거 아니에요? 알았죠? 자 지금 몰라요 지금 몰라요 자 여튼 여튼 그러면은 아 우리가 삼만들한테 맨 마지막에 왜는 연어시기 뭐라고? 피피 여러분 입금예 형사 뭐예요? 형사예요 회오사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수동과 관리의 일대가 뭐야? 네네 킹마저 만났다 정리가 왕이 되기만 알았어요 자 그래서 밑에 쭈루룩이 있는데 아 아들이 분산하는게 앞에서도 수직이 가능하고 뒤에서도 수직이 가능하다고 했어 지금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열심히 잡은 친구도 있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국세에서 다 만든 겁니다 제가 열심히 잡으신다라고 알았죠? 자 그래서 전체 수직이 뭐예요? 앞에서 구매주는 거 고치 수직이 뭐예요? 뒤에서 구매주는 거 앞에 어떨 때 한 단어일 때 앞에서 구매주는 거 영어는 누구 중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지 명사 중심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맞죠? 명사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한 단어라면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요 맞죠? 그런데 두 단어 기장이 돼서 앞에서 구매주면 명사 얘기할 때 걸리적거리여 걸리적거리여 걸리적거리니까 전부 다 뒤로 보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오늘 기본 방법 대결 중에서 형사 구랑 형사 저는요 전부 다 명사 정신이구나 앞에 있었어 뒤에 있었어 전부 다 뒤로 가요 우리 형사 구랑 할 수 있었잖아 형사 구랑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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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명사 대결해 알았어 얘들아 나는 계속해서 영어에 대해서 반타가다 얘기를 계속 쳐주려고 반타가다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영어 가를 보는게 본 눈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알았니? 그렇게 이렇게 이리 속고요 그리고 얘네들 똑같아 이기니까 지금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게 감정분산 감정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그랬어 이거 몇 페이지냐면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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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공 선생님 위에는 왜 안에는 똑같은 소리야 똑같은 소리야 읽어보시면 돼 자 여기 감정을 느끼게 하면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감정을 나타내 감정분산하면서 감정분산하면서 감정을 느끼게 하는거야 유발시키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ING 느끼면 뭐라고 했니 이기라고 했습니다 유발시키면 ING 느끼면 알았죠 OK 그래서 어떻게 됐어 ING 하면 여러분이 킹받기 다 유발시키는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킹받았는데 그러면 이기죠 알았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분사고문이 있었는데 분사고문이 다 되었을거에요 제가 지난번에 심혈을 가지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됐죠 이거 지금 대니 해설에 똑같은거야 나 개인의 사이 여기서만 나와요 알았니 자 분사고문이라면서 분사고문을 분사에 의해서 분사고문으로 전환시킨것을 분사고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분사고문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지난번식이 다 적었으니까 이루 이루 분사 주어 봉사 남은 다음에 주어 봉사 맞죠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얘가 부산살이라고 말씀드렸어 맞니 맞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첫번째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하네 가능하다고 해서 남기면 강조 남기면 강조야 지금 이거 안정도 내가 지금 보면서 지금은 이해하셔야 돼 지난번에 했던거 다시 복습이야 그 번째입니다 주어랑 주어 두 마리를 비교해가지고 두 마리를 비교해가지고 같으면 그렇지 생략 다르면 표기 보통은 어때 같아서 생각한다 맞죠 세번째 동사한 두 마리 얘랑 얘랑 비교를 해가지고 얘랑 얘랑 비교를 해서 뭘 비교한다고 했죠 그렇지 그렇게 응용하지 이렇게 응용하야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알아뇨 시재를 비교해서 시재를 비교해서 여기 다 적혀있어요 시재를 비교해서 같으면 같으면 ing 다르면 해이 피피 라고 했어 봤죠 해리 피피 라고 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는거 얘가 남는다고 칠게여 그러면 ing가 남고 뚜루룩 간 다음에 주어로 부사 남는다고 했습니다 흔님 그래서 부사 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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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이 뭐예요 주어랑 공사가 이속 넘어 얘들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기본 업독 배이기 그거 모르면 영어에서 계속 지옥이예요. 걔가 지금 대처해서 지금 이 머리에 몇 마리되고 있지 않으니? 저 분사 있는 거는 분사를 이용해서 분사를 변화시키는거죠. 중동사 전화 맞죠? 분사를 이용해서 분사구로 만든 거. 선생님이 누가 한거에요? 중동사 있었어? 그냥 죽을 수 없어. 없잖아. 그거를 분사구로 해주는거에요. 알았어. 그럼 얘네들 잘 봐. 우리가 분사구로 해주는 화두는요. 화두는요. 잘 들어봐. 아니잖아. 이게 구간하는거에요. 너희 문제집에서 계속 나왔죠? 맞죠? 분사구로 일대에요. 그럼 얘네들 누구랑 가져야죠? 여기서 누구랑 가져야죠? 얘네들 가져야죠. 왜? 여기서 주호와 같아서 생각해보자. 이해 됐어? 무슨 생각해래? 좋아. 그 다음에 내려가볼게. 자. 우리 뒷장에서 몇가지만 볼게요. 자. 분사구로 만드는게 지금 똑같아냐. 이 future or is. 니가 오른쪽 물멸이죠. 맞죠? 이것처럼. 하나 밖에 다 똑같은 녀석이야. 자. 그럼 여기서 분사, 저는 요 녀석입니다. 맞죠? 요 녀석을 그냥 줄게요. 네. 첫번째. 접속사. 생략하네. 두번째. 유랑. 유랑. 비교해봤네. 어떻게. 각자의 달라요? 각자가 달라요. 각자의 달라요? parole. 터뜨리가 생략합니다. 다음 세번째. 철연이랑. 왜? 어, 실재가 나면 생략. 그래서 헤비빗이 아니냐고 생각하면 안돼요. 얘들아. 어, 여기 잠깐만 적을게.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 조금. 시, 조, 현미, 러가 좀 보세요. 시, 조, 현미, 러가 좋지. 시, 조, 현미, 러가. 아, 이제 저기 무슨 쌉 소립니까? 일단 전. 아니, 그. 왜 이렇게 인정하냐? 지금 한국은 왜 이렇게 조건의 아니 평소에 정확히 잘했어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더구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뭐를 대신한다? 미래를 대신한다 이게 시대형이야 시대형이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하는거에요 그러면 냉가왕에서 미래를 대신한거네요 시대가 어때요? 같은거에요 아이디가 본겁니다 그렇네 다시한번 시대형이 여러분 참고로 문학교때도 한거 나왔어요 제가 하는건 제가 해볼보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저공부를 가면 선생님이 저공부를 가면 저공부를 가면 얘네가 숲이랑 나무도 긴가무라는거에요 제 강의에서 전부 다 나와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놓치지않고 누르려고 해야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운동을 하고 한번 강의 결습하면 다음시간에 뭔소년인지 모를정도고 그정도로 일대로 결습하거든요 웬만하면 결습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난번에 한명 간띵이가 누워가지고 선생님이 저 저기 해석체험공사에 가가지고 저 어때요 월드였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친구들로 놀아야해서 결습한거에요 아 결습할거에요 엄마 허락같았어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랑개스찍겠어요 누랑개스찍겠어요 진짜 얘들아 올수있는 상황이잖아 올수있는데 우리 학원에 먼저 약속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친구가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참고를 이렇게 합니다 진짜야 참고를 보내면서 그거는 그냥 태어내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하 그러니까 제발 제발 내신 분들 제발 아니 그건 인정이야 막 저기 펜탁체험공사에서 제주도로 갔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아 그건 인정해 그걸 인정해 근데 태월들 같은 경우는 올수있어요 우리 좀 시간걸로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안오면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솔직히 자 여러분 이해가 이해 됐어? 이해 됐어? 좋습니다 우리 제발 몇번가 지난번에 또 얘기하는게 여기 있는거 자 Oh she's old 그 여자가 늙었지만 My grandma goes jogging and everyday 우리 할머니가 매일 종양을 만들어놔야지 맞죠? 자 여기는 뭐 all those 접속사네요 접속사 원래는 생략이에요 맞죠? 하지만 여기 남겼네요 남기면 뭐라고요? 강조 접속사의 뜻은 강조 알았어? 자 그 다음에 She has my grandmother 어? 같아요 그러면 부여자가 늙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는요 매일 2개만으로 가 이시이 하다가 하트니까 삭제 맞죠? 하트는 삭제죠? 그 다음에 시계비 가면서 이스라 너 없으라 진짜 어때요? 제가 갈래? 갈뜨니까 아닌데 어머빙농 이렇게 됐어 됐니? 오늘 데일리에서 예시 지금 틀린거는 제가 이건 해라진 않겠어요 하지만 메커니즘을 꼭 이해하세요 근데 이거를 예시를 다 맞는 친구들도 들어요 잘하셨어 잘 따라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완료 여기까지 했었었죠? 완료 다시 한번만 설명해줄게 자 여러분 우리 완료 근사 공문이라는 건 완료 근사 공문이라는 건 종속절의 동사일 시대가 기존의 동사일 시대가 이전일 때 누가 쓴다고 이전일 때 해비핏핏 영역을 쓴다고요 알았죠? 선생님 무슨사 똥딱치게 두 소리에요 종속절이 이거네요 Because I learned this before 내가 배웠기 때문에 I can't explain 이거 설명해줄 수 있대 자 그럼 보시면 똑같이 정속사일자 맞죠? 두번째 아이다 두번째 아이다 같아요 같나요 같네요 같으면 어떻게? 효율성을 위해서 맞죠? 세번째 오우 과거에요 오우 시간이 어때요? 다르네 다를 때 다른 시간에 확 트리기 위해서 못 쓴 거야 having learned this before 해서 해비핏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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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됐고 밑에는 지금 똑같은 녀석이에요 밑에는 다 똑같은 녀석이었어 자 그 다음에 수돈 분사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 수돈 분사 부분 하나만 볼게요 Because I was beaten by that before 이렇게 해서 I am afraid of it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참고로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금 속도 지난번에 윗킥빼면 지금 빠르게 보는 거야 거의 10분 만에 보고 있죠 지난번에 생각해 이거 가지고 확실하게 설명이 있었어요 맞죠? 내가 강아지한테 물려기 때문에 I'm afraid of it 난 지금 그거 무서워해 라고 말했어 됐니? 됐어? 자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첫번째 두번째 I am 어? 시상이 어때요? 다르네요 다르니까 뭘로 쓰는 거야? 해빙 bp를 썼는데 having been beaten before 아 having been beaten 능동이야 수동이야 원래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네 맞습니다 was bp 수동이잖아요 수동 당하는 거잖아요 당하는 거잖아요 눌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having been beaten 이렇게 썼는데 얘네는 뭐가 가능하나 생략이 가능하나 그래서 너희들한테 문제할 때 삐뜨리냐 삐뜨리냐 아이디냐 족족함을 고른다라나 했어 맞죠? 문제 풀 때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앞에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원래 이런 주어를 갖다 달라 같네요 같네요 그러니까 뒤에 내가 물었냐 물렸느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걔에 의해서 내가 문거에요? 물린거에요? 물린거에요? 물린거니까 삐뜨리냐 삐뜨냐 삐뜨냐 다들 이해했어? 됐어 됐어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기회에 하나씩 궁금한다고 그랬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여기 수업부터 바로 또 수업 나갈거야 수업 나갈거야 여기 나가고 지난번에 분석 부분에서 이게 아니라 다 체크한 다음에 어 운동하시면 조금만 다 끝날거 같아요 오케이 자 오케이 좋습니다 조금만 쉬다가 갈게요 조금만 쉬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다시한번 우리 희수 생각할 수 있도록 보내줄게 아 잠깐만 우리 세분이 신고가 들어와서 희수야 선생님 몇살층이죠? 나머지 조금만 조금만 잘생긴 살짝 한건지 알아봐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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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수는 나랑 많이 찐해질 것 같아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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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 Kön transferred 세 п 하하하하하 뭐? 왜? 어떻게 하니? 이수 형 말했지? 잘했지? 이수 형 말했지? 이수 형 대상에서 먹어? 아니죠? 나 근데 궁금하게 네일들은 왜 맨날 맨날 만드는 거야? 내가 부어? 내가 신어? 자 오늘 신규 생일 그냥 나 운반의 공부를 알았잖아 우리 조카가 이거 갖고 온 운반인 걸로 해서 왔어 선생님 이거 좀 미기가 많아 이것도 있고 그렇게 했어도 말을 안 하려면 제 미기는 이거야 여러분들 정말 효자한 것 같아 양옥자고 OK? 확실해? OK 아마 한 번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 쟤 또 저 아빠 인사적인데 자 너희들 다 해준다 내가 이해를 못하면 소리를 좀 줄어요 소리를 크게 줄 수 없잖아 고함이 나 그 다음에 여기로 한 번 볼게요 그래서 분사공은 정린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스톱으로 드릴게요 수정형태일 때는 분사공은 무조건 ING형태에요 ING형태인데 BING에서 ING 생략가능하고 HEAVEN BEEN은 생략가능하다고 해서 수정일 때는 요 녀석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얘는요 이렇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본동사랑 실제나 갖다달라? 본동사와 시제가 같을 때 이렇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주절과 종속절, 주절과 부사절이 시제가 같으면 ING 형태로 본동사 쓴다고 그랬어? 따라올 수 있니?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혜빈 PP랑 아 혜빈 민 PP랑 혜빈 PP를 쓰면은 더 이전 시간, 종속절이 더 이전 시간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위에 다 나와있었어요 얘네들은요? 본동사보다 주절이 있는 걸 본동사라고 그래 본동사보다 시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 나와 봐 하나 더 봐주시면 되겠죠 좋았어 선생님 잘생기면 안 돼 나만 보시면 의식을 접어주세요 알았죠? 잠시만요 선생님 여자친구 누군가 잠시만요 20점이 6살인데 결혼을 한다고? 결혼을 해야겠어 갑자기 우리 인덕션인데? 됐어? 왜 쪼개다? 아 쪼개다라는 거야? 자 볼게요 일단 영어에서는요 동서가 비동사인 경우 동서가 비동사인 경우 동서가 비동사인 경우 생긴다고 말했어 여러분 왜 그러냐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꼬마 아닌가 채원의 설명하니? 외국인 꼬마 아닌가 받아들고 아이 프리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죠? 자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 프리티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야 아 여기 프리티라고 써니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얘기하는 거 알아줄 수 있어 없어? 알아줄 수 있죠? 무슨 얘기야? 얘가 무슨 얘기야? 아 얘가 얘기하는데 아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다 맞아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내용을 갖고 있는 녀석은 뭐예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이죠? 여러분 비동산에 조금 전문적으로 원하면 연결을 해야 해요 연결시켜주는 녀석이야 이거에 대해서 연결해 주는 녀석이야 예쁜 나라로 연결해 주자 따라할 수 있어? 그래서 비동산에 한마디로 연결해요 뜻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분사구문의 저기 부사절에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구로 바꾸는 거 다들 기억나니? 기억나? 기억나죠? 부사절 더 길어요 예의가 있어요 맞죠? 예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세히 쓰는 겁니다 하얀 무사구 우로 바꾸다는 얘기는 여러분 뭘 강조하는 거라고 했어? 알아요 희일성 희일성 부사구문을 왜 쓰는 거야 희일성 왜 쓰는 거야 알았니? 알아서 좋아 자 그렇기 때문에 비이라는 것을 쓰면 아! 연결하라고 연결을 하고 연결해주는 녀석이니까 생략이 가능하다고 알았니? 썩 알았어요 선우야, 내 배표 위로 최원! 이 거든요? 분명 비슷해서 내 배표처럼 너 밟아줄게 알았죠 자, 내 친구를 좀 쌓기려고 하는데 선생님, 내 친구 없어요 뭐? 야, 내가 없을 것 같아 네 선생님이 손주시키는 게 있어요 뭐라고? 선생님이 손주시키는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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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자, 끊어볼게 봐봐 Because I was afraid of watching horror movie 내가 이 무서운 여기를 무서워했어요 맞죠? I didn't go to a beer 나는 영화고로 안 읽었어요 맞죠? 자, 봐봐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 자, 스카이 아니, 스카이 스카이 네 부산, 저리야? 부산, 뭐야? 저리죠? 저리죠? 저리 사있네! 맞죠? 저리 사있네 저리 사있네 저리 사있네 저리 사있네 삭제 맞죠? 삭제하는 거야 두 번째 I랑 I랑 이게 있어요 어때요? 같이 놀아요? 같으니까 삭제 맞죠? 끊기고 삭제 저리 한번 볼게요 어, CJ 구할 거 똑같이 CJ 보여 구할 거 달려줄 수 있어 구할 거니까 어, 같이 놀아 내가 한편 뭐라고 했을지 복습했을 때 아이디아 행위비아 아이디아 그래서 삥으로 바꾼거에요 맞죠? 자, 그러면 절반 여러분 여기서 아이디아 제가 생각한 것처럼 여기서 내용을 봐 누구누구니? 요녀석이랑 요녀석이 있네 요녀석은 같으니까 죽여버린거죠 맞죠? B는 뜻이 있어? 없어? 없다고 연결하기 때문에 얘도 생략이 가능해서 afraid of 먼저 바라보니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알았니 자, 뒷장 넘겨도 괜찮아?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주어가 있는 분사 부분입니다 주어가 있는 분사 부분 주어가 다르면 당연히 써야돼? 안 써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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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주 게임 자, 먼저 뭐? Because it is Christmas Eve 아, 그렇죠 여러분 자, Christmas Eve 오케이? Christmas Eve All rest of us all full of people 사람들이 꽉 찐대요 오케이 크리스파스도 버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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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소프트는 재밌게 해요 짠 어, 크리스파스도 모든 학생이 아, 모든 학생이래 모든 레스토로에 있고 체크하다가 나있네 맞죠? 자, 그럼 보시길래? 아, 창문이 죽어서 안 되겠네요 죽어요 죽여봐요 맞죠? 보통은 죽여요 그 다음에 어? 여러분 여기 하다 보니까 주어랑 여기서가 있는데 여기에 주어가 열었서 있고 얘가 선수하네 반짝 두 번째 비켓이 어때요? 한탄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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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입 입 메인 크리스마스 익스 크리스마스 비보 나서요 모든 레스토랑이 꽉 찼다라고 나와있네 그래서 이슬 살리고요 이슬아 어리나 시즌 똑같으니까 ING 빙을 남겼습니다 왠일 됐어요 어?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독립적으로 쓰는 분사본에도 독립 분사본으로 말은 어렵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보잖아요 이걸 뭐 독립 분사본이라고 해요 독립 분사본이라고 해요 독립 분사본이라고 해요 이렇게 써놨어요 어? 그게 뭐야? 주어가 다를 때 쓰는 거야 독립 분사본이라고 해요 독립 분사본이라고 해요 독립 분사본이라고 해요 자 끊어볼게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분사본은 의미를 분명히 계속 쓰기 가운데서 여기서 솔직히 애들이 많이 헷갈려지게 많이 헷갈렸네 네 자 why answer 여러분 why 품사가 뭘까요? 품사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접속사예요 애들은 던지사로 말할 거라고요 접속사예요 접속사인데 중어 동사 중어가 같아서 생략한 거예요 그 다음에 answer이 있었는데 hurt이랑 똑같기 때문에 I H 형태로 지금 바꿔쓴 거예요 원래 형태에서 잠깐 이만이 이해되니 잠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아니라 표정이 제가 뭐라는 거예요 표정이 됐어 맞지? 맞지? 어 이해됐어? 아 설명해 이 뜻으로 했어 아 안됐네 자 봐봐 그러니까 문사본이잖아 why 원래 문자는 I answered answered the phone 원래 이거였어요 이해됐죠? 원래 접속사 있는 녀석은 노조석인데 분산으로 바꿔야 되네 아우 아 이해됐네 작지? 똑같네 그 다음 why 팀장도 가능하지만 남기면 뭐라 했어? 네 강조로 해서 남긴 거라고 알았어 하나님 why 여러분들 품사 접속사 밖에 없어요 접속사 아니에요 선생님 why 이해됐네 안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answer hurt 왕원 이러면 헐 대단 왕원 똑같으니까 뭘로 바꾸봐야 안해지고 바꾼다 댄딩 됐어 그래서 아 여기서 군사본으로 썼는데 얘는 왜 남긴거야? 강조로 해서 남긴거다 됐어 응 좋아 자 그러면 자 밑으로 놓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밑에 얘는요 수거치로 쓰는 녀석인데 얘네들은 모의고사나 이런데서 더럽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거처럼 쓰는 녀석인데 그냥 안개하시면 편하다고 해서 저어놓은거야 알았지 안개하시면 모의고사나 이런데서 얘네들이 잡혀 보이거든요 아 이렇게 서하면 되겠구나 해서 넘기면 돼 굉장히 여러분 이거 단어죠 이해할 수 있어요 왜이런데 왜이런데 자 마지막 볼게요 자 위드 명사 분사가 있는데 얘가 지나면 우리가 알았었어 자 여러분 여기 적어볼게요 위드 다음에 명사가 나올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분사 ing만 들어갈 수도 있고 bd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조금 전문적으로 어렵게 얘기해서 뭐라고 예를 들면 위드 분해 상황이라고 해요 위드 분해 상황 혹은 아 위드 분사 부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 부대 상황이라서 뭐 무대 찍은 줄 알았어 이제 이거 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땅으로 형태가 남대 그러면서 이거 어찌라고요 여러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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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눈동이라서 수동이라 했어 눈동이야 수동이야 그렇지 눈동 얘들아 열심히 대단하면서 따라와 그래도 괜찮아요 틀리면 내가 너 사형이야 네 저렇게 하면 사형입니다 너 계속 까불면 앞으로 보내야 자 그 다음에 이따라 나와있으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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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수동관계이면서 끝났다가 완료되는거에요 얘는요 운동이면서 진행을 이거 두개를 둘 다 이루어져 풀어야돼 생크림소음은 어떻게 해요 뭐뭐마 뭐뭐된 채로 이렇게 하면 돼 됐어 됐어 자 한번 볼게 쉿 자 그 여자는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With her legs cross 여러분 여기서 이리 쓴게 이리 쓴게 이리 쓴게 여러분 반이 찌가요 꼬고 나네요 꼬아져요 꼬아져요 꼬아진 거잖아요 꼬아진 거 수동이네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난 이해됐나 오케이 좋습니다 아 얘랑 얘랑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PP를 썼다 라고 이랬잖아요 The meeting started away with everyone sitting together around the table 이렇게 써 자 여기 이렇게 남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뭐 한 채로 앉아있는 채로 앉아있는 채로 여러분들 IMD를 썼네요 얘네가 누구사람 앉아있는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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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게 운동이 되는거에요 계속 앉아있으면 한번만 앉아있어요 한번만 앉아있어요 한번만 앉아있어요 계속 앉아있는거 아니에요 한번만 앉아있어요 이거야 스쿼트함이 아니 운동이면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잖아 무슨말인지 이해했어 써니 양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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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진심히 맡아볼까요 다 됐니 됐어 여기까지 IMCALCION 자 우선은 철단추 빨리 해볼게요 철단추 철단추 지난번에 싹 보고 그 다음에 저기서 날거야 끌 끌 끌 끌 끌 준선서 심화할거야 준선서 심화 오늘 철단하다가 마무리 저 오를두 잔스포 있어요 어? 오를두 잔스포 있어요 오를두 오늘 좀 잔스포 같은데 자 KDD67 철단추 해보세요 우리 점프 최점이 다 돼있어요 여러분 체점이 돼있고 모르는걸 너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알았죠 이거 제발 잠깐 제가 재배로 화면을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기시치면 좋구나. 자, 나 스위나 액스 모르겠다는거 질문은. 모르는 말씀 넘기꺼야. 효율적으로 해야지. 니 넘겨도 괜찮아? 괜찮니? 솔직히 얘기하다가 다 얘기해 있으니까요. 초점 안된다면 제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만 열어봅시다. 여기 페이지가 어디 페이지냐? 여기 69페이지에서 다 모르겠다는 질문. 내가 이해가 안된다, 하나 더. 빨리. 여기서 질문 없으면 제가 여기로 질문할거에요. 여기로 질문할거에요. 나는 다 알고있다. 나는 너로 간주해서. 자, 시간. 36개, 다시 한번 출봐. 모르는거 이해 안되는거 봐. 빨리. 여자 raped. 부끄러워야지 할 noise. 질문하세요. 부끄러워 하지도 말고. 그때르 draw an analogy. 무슨 뜻맊아 fish. allo? 드남. 이거 갖고 있어? 지암을 낼 수 있는데 갖고 있어? 응 응 응 자 여러분 질문이 없고 다 똘똘한 걸로 간주가 돼서 제가 영어로 질문할게요 참고로 보내신 분은 나랑 베이크 할 거에요 다같죠 선우가 나랑 물어보시거든요 3가지로 해야 되는데 7번 3명 7번 2 왜 이렇게 스토리 돼요? 1923년에 어? 1923년에 어? 지진을 미니 지진을 미니 지진을 미니 월관리를 파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컴플레트를 완전히 1923년에 지진으로 파괴가 된 거잖아요 맞죠? 파괴가 된건데 여러분 얘가 어? 보니까 10표가 나와있네? 분사 부분이에요 분사 부분 남아있으면 얘네들 9마리 비교하면 뭐 앞에 놓은 주어 써져있는데 주어가 있어? 없어? 주어가? 없네요 없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주어랑 간단한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간단한 얘기죠 따라할 수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랑 다져야돼? 원래 있던 주어랑 다져야돼 여러분 교회가요 지가 파괴하고 갑자기 데워져요 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디스트로이 이래가 정답입니다 선호 이해되고 있어? 선호 이해되고 있어? 파괴가 설명해 봐 너는 지금 꼬꼬라이 괜찮았어 그 질문을 안했어 틀렸는데 어? 이해됐어? 어? 니가 설명해 봐 자 파괴가 설명해 봐 자 파괴가 설명해 봐 파괴가 부사절 이래를 이하고 제 아이가 잘나 잘 가 자 여러분 잘나 잘나 여기서 보면 이 비이냐 비이냐 뭐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주어랑 아이가 뭔가 명사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원래 있던 비에는 주어랑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해석을 해보세요 It being a very hot day. 매우 더운 날이라서 나는 텐트 안에 남아있었다 라고 나와있네요. 맞죠? 그럼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녀석이랑 여기 있는 녀석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무조건 남겨야돼 약분하면 없어도 돼. 남겨야 되니까 지금 잇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비니칭 조어가 뭐예요? 비니칭 조어가 보죠. 비니칭 조어가 보니 근데 저거 봐 비니칭 조어라는 건 여러분들 시간이나 거리, 명함, 날씨, 요일 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말에 없는 개념이야? 없는 개념이야? 없어요. 없어요. 알았어. 없는 개념이야? 우리나라말에 없는 개념인데 시간, 명함, 날씨, 요일 등을 나타내는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말로 되는 얘기죠. 얘들아 오늘 무슨 일이예요? 오늘. 직원은 벌써 잘했어요. 명사이가 토요일이라고 해야겠죠. 주어를 썼어 안 썼어. 우리나라를 안 써요. 우리나라를 안 써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영어는 분산을 위해서 누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명사. 주어의 명사는 뭐예요? 네 명사. 영어는 무조건 주어를 무조건 써야 돼요. 명사를 무조건 써야 돼요. 알았어? 그래서 뜻이 없는 비인칭 주어.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안 쓰는 것들을 영어에서 써버려야 돼요. 알았어? 이런 걸 보고 뜻이 없는 걸 보고 전문 영어를 허사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아. 지금 강의실이 어때요? 밝아요? 어두워요? 지금 너희들 어두워요? 라고 얘기했잖아. 혹은 밝아요라고 얘기했죠. 주어 안 썼죠. 우리나라는 안 써죠. 하지만 영어는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각자 주어. 그리고 뜻이 없는 비인칭 주어. 이 썼어요. 이랬니? 그래서 계속 이런 거 어려운 게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 말이야. 배경을 못해. 여기 남겨요. 괜찮아요? 넘길게요. 그럼 제가 지금 웬만하면 다 됐을 것 같고. 뒷장에서 넣어도 뒷장에서. 여기서 질문. 여기서 질문. 그러면. 근데 여러분이 채점하시면서. 아 이게 왜 그러냐고. 근거를 다 꼼꼼하게 써서. 제가 다 얘기했을 거야.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 20번에서 지금 질문이 없으니까. 20번. 이게 지금 뒷장이. 여기 있지? 70배 지네. 20번에. 자. B번. 왜 폴리스들이 영민아? 왜 폴리스들이 영민아? 왜 폴리스들이야? 그러니까. 어? 응. 어. 폴리스들. 그렇지. 여러분들. 어? 폴리스들어가 있냐? 아까 전에 내가 듣기에는 무슨 생각이냐? 무슨 생각이냐? 그렇죠. 맞습니다. 감정 분사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들이 들어갔을 때. 아이엔트는 뭐하는 거라고 그랬어? 감정을. 유발시킨다고 그랬어요. 이딜스는 뭐라고 그랬니? 그렇죠. 감정을 느낀다. 그렇죠. 우리나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 하나를 배워들어도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알았어. 알았니? 여기 넘겨도 괜찮아. 넘겨도 괜찮아. 으음. 그러면은요. 첫 번째 것. 이것은 왜 크로스입입니까? 왜 이 기간에 뭐 farmers cry 하는 거? 왜 크로스입입니까? 고여. 군사람이 이거 왜 안 terrainstció? 군사람이가 안 terra á. 네. 원래는 이 demos인데 한번 간다고. ETV韓일까? 그렇죠. 누구랑 함께 따줘야 돼? 예. 때문에 JIRE 군사람이 지금 표현사람이 쌓였네요. Q&A submersior에를 쌓였네요. 응. 현상을 쌓였을 땐 여러분인데 금융사람이wie influ söz하겠어요. 따지라고 했죠?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니? 넝키랑 따져보니까 이 강랑이가 강을 지가 건너지게 되는거에요 자기가 건너는거죠 건너는거니까 아 얘랑 관계가 무슨 관계? 능동이니까 이 기가 못하고 아이는 좀 써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됐어? 됐니? 문제를 풀어왔으니까 지금 해석을 이쪽으로 해주는거야 연결 괜찮아? 오케이 자 좋습니다 전화 박자 여기에서 나 모르겠다 질문 얘들아 그러니까 제발 숙제할때요 모르는거 몇번 쳐와 선생님이 준거를 봤는데 어 참고로 저 얘기가 뽑아져요 이걸 봤는데 모르는게 있으면 몇번 쳐와서 저한테 계속 귀찮게 물어보셔야돼요 저가 귀찮은지 여러분들 성적이 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귀찮게 하면 좀 빠져나가는 사람이에요 제발 저는 이용해 보세요 제발 알았어 알았니? 의사가 팔자를 볼 때 어디가 없어요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증상을 얘기하려면 저는 몰라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할 수 있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과외는 아니에요 알았죠? 저는 엄청난 의사로서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모르는거 증상을 얘기해 주세요 그거에 대한 진단은 제가 다 해주잖아요 알았니? 저 그쪽으로 해줘 나도 저 그쪽으로 해줄거야 알았어? 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내가 모르는거 알림장에 모르는거 체크하라고 학습을 읽었거야 그럼 연결이 된걸로 하고 뒤에 넘겨가 괜찮아? 자 그럼 이번에 중독도 심화할게요 오늘 숙제가 그렇게 많이 잘 된거 같아요 자 중독도 심화할게요 자 중독도 심화할게요 자 중독도 심화할게요 자 이거 같이 해봅시다 오늘 아마 여기 첫번째 페이지만 어... 첫번째 페이지만 첫번째 페이지만 예시 세번 쓴게 숙제일거야 예시 세번 쓴게 숙제일건데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정말 손피기까지 다 들어와야 돼 자 우리 중독도 지난번에 배워봤습니다 중독도 지난번에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금상은 오늘 배웠던거 데일리 있죠? 틀린거 꼼꼼히 보세요 다 아쉬웠냅니다 누적을 해야 된다 나는 우리 만드는 나한테는 누적을 할까요? 데일리 나중에 열심정만 되는거에요 독발리지 말고 얘들아 한 번에 또 뭐 절대 한 번만은 다가오는거에요 계속 누적을 해야 돼요 얘들아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중독이랑이랑 다른 분이 순정 높게 되는거였어요 나는 저런거 저런거 쓰는 사람들은 나머지 잘 모르겠는데 어머나 저런거 쓰는거네 자 여러분 저거 봅시다 지난번에 중독사로 말았는데 자 중독사로 말할께 자 중독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개념 소문으로부터 다시 들어갈거야 중독사는 뭐하는거라고? 다른 품사로 다른 품사로 변시하는것이 중독사라고 그랬어 공채기는 거기 빈칸에 있는 제 추천한 공채기 좀 적는걸 추천드려요 공채기가 적을때 페이지 몇 페이지 라고 하냐면 잠깐만 페이지 73 페이지라 적으면 되겠네 공채기 적을때 아 페이지 73 몇쪽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될거 아니에요 알았죠? 자 중독사인데 정기가 뭐냐면 공사를 다른 품사로 전송시키는것을 중독사라고 그래요 중이 뭐냐면 공사에 준한다 공사 짝퉁이예요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변화를 했을때 자 다른 품사가 변화를 하는데 얘는요 공사의 목격을 가져가버려요 네 공사의 목격을 반드시 가줍니다 이거 잘 안보이네 잠깐만 잠깐만 저 안눌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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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눌렀어 역시 나 새끼야 내가 진짜 끔찍한게 보강을 하는 학생이 있었거든 자 월아 눌렀어 다시 찍었어 다시 찍었거든 다시 찍은거 확인해봤어 확인해봤는데 소리가 안눌렀어 아이 그냥 벽을 세 번 찍었어 벽한생이 되게 좋아하셨나 아 선생님 저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 희수도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 희수도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 뭐 안놔 이거 없네 자 동생이 섬경을 가시는데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동생이 섬경을 가시는데 동생이 섬경은 지금 성민이 목소리 제가 뭐하고 믿는거에요? 첫번째로 주어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손평기까지 장소로 가시고요 주어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 가시고요 보어로 가시고요 부사국으로 가질 수 있어요 동생의 섬경은 주어 목적으로 보어 부사국까지 다 가질 수 있어 알았니 벌어서 벌어서 뭐였죠 그 바툼이나 이거 지난번에 해놓은거 같은데 그 바툼가 뭐하셨나요 시 시 시 시 시 시제와 태를 가진다 시 시제와 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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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일단 전화하지가 안되었어요 이 시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상대 시제 라고 제가 다음 시간에 줄룩하면서 다 알려줍니다 알았어 상대 시제라고 해서 여기 안좋고 있어 다니고 있어 자 이번에 중동사의 종류가 있네요 자 중동사의 종류가 있네요 여러분 여기 제가 정륜이 없었거든요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봐봐 아무것도 다 쓰죠 액체스톡 달걀 얘기에요 알았어 자 중동사의 종류는 첫번째로 있는게 투 부정사라고 했구요 투 얼이라고 씁니다 자 이걸 우리가 투 부정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 형태는 동사원역 저 형태는 형태는 통보 정사는 여러분들 잘 배웠을건데 통보 정사는 통사 중에는 누구로 변신하는 형태에요 누구로 변신하니 5 주양 3 강사 부사하다고 해서 통과서는 명상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쓴 데서 못써 지금 중동사에 대한 총괄적이며 다시 사용해주는 거야 시화해 드러분 대중들처럼 한번 다 무료했기 때문에 작명사에 사용할 때는 뭐 하는 거술을 됩니다, 하늘 거술을 했을 때 알았죠? 현중한은 너무한 눈을 했을 때, 이상한 오래를 듣고 있어 현중히 부산은 너무하기 위에서 했을 때요 동명사라고 녀석은 풍사 중에서 누구로만 변신하느냐 하면 명사로만 변신합니다 이거 뭐 하는 것이에요, 뭐 하는 것이야? 뭐 하는 것이야? 알았어 일단 분사입니다 그럼 분사는 우리 병원에 분사 누구누구로 쓴다고 그랬어 아까 배웠잖아 아이고, 분사, 분사, 분사 그렇지 형용사랑, 또 뭘로 바꾼다고 그랬어? 부사, 저를 분사에 이용해서 부사로 바꾸는 거야 야, 배우 보이지 않냐? 형, 보이지 않아? 형용사인데 앞에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지칭하냐면 현재 분사라고 지칭해요 현재 분사라고 지칭해 그 다음에 이 기승어를 과거 형태의 분사라고 해서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라고 했을 때 능동과 진행 이것까지 안 적을 거야?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 기억나니? 기억나? 그래서 RTPP로 썼던 녀석에서 분사를 쓴 걸 우리가 분공용으로 뭐라고 그러니? 분사공문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얘네네 풀부작선에서 동영선이 아닌지 그냥 이거 분사에 있던 거 나오는 거 그러면 여러분 통사네요? 공문 분석만 잘 안하면 제가 풀이네요 맞죠? 그래서 공문 분석 시키는 거야 중동사가 무조건 시간에서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건 동사관련할 거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잘 봐라 잘 봐라 그러면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게 얘네 두 마리를 비교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알았죠? 우선순위 정해진 건 얘네들 두 마리 운동이냐 수동이냐 진행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답했는데 누가 안 나오면 제가 항상 그만 듣게 보고 그 정도로 나와요 알았어? 그래서 그건 듣게 해 자, 두 번째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두 부정사에 있는 명사랑 동명사에 있는 명사랑 얘네들이 무슨 차이가 있니 이 차이점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알았어? 됐니? 이거 잡고 있어? 이거 잡았어? 자, 지금 여기까지가 중동사에 대한 총괄 이론을 선생님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총괄 이론을 설명을 드린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렇지 지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부터 수업은 다 안 할 거야 알았지? 다 안 할 건데 중동사씨가 눈세 푸는 건 딱히 지금 없을 거예요 오늘 얘네들 정리 플러스 여러분들 어 아 숙제가 말씀 드려 존경해 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릴 거야 73편이 된 이 녀석들 있죠? 한번 공책에 적어 보세요 예시까지 한번은 그래 알았죠? 얘네들 중동사 핵심 개념들까지 적어 오셔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는 거를 얘 지금 필기만 정리하는 거를 백지학습법 두 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질문이 있니? 그리고요 지금 분사 부분에서 최선이 제대로 안 되신 부분 있어? 최선이 안 된 사람은 요새는 오늘 다 시험하고 봐 네? 최선하고 봐 시험하고 봐 그 다음에 오늘까지 다 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숙제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적겠죠? 이번에만 적은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 없어? 없죠? 얘들아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요 정확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나가는 것은 내 컨셉은 뭐야? 질문? 뭐야? 없죠? 자 유 메이고옵나 아 도우미래 다들 시험 보세요 다들 너무 고생했습니다